돈이 보이는 경제 두 번째 주제는 MZ세대의 슬기로운 재테크 생활입니다. 재테크 이러면 뭐부터 생각하십니까? 주로 주식이나 펀드나 이런 거 생각도 할 텐데 우리 2030 세대들은 취미로 돈을 버는 그런 재테크를 생각한다고요. 제 주변에도 이게 진짜 돈이 될까 싶은 재테크라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MZ세대의 대표적인 이색 재테크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이들 정말 좋아하는 장난감이죠. 블럭 장난감. 이재웅장님 아마 아실 거예요. 이 블럭 장난감으로 재테크를 하는데 블럭 장난감으로 어떻게 재테크를 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되팔아요. 블럭 장난감을 되팔아서 차익을 남기는 겁니다. 외신에 따르면 블럭 장난감에 투자하는 것이 금, 주식, 암호화폐 등에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성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중고 블럭 장난감 가격이 매년 평균적으로 11% 상승했다고 하는데 블럭 장난감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가 생산량이 제한돼 있습니다. 그리고 단종된 제품의 희소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집에 한 상자 있는데 블럭 장난감은 다 돈이 되는 겁니까? 그런데 집에 있는 것도 아니야. 그 고무삭 갖다 줬느냐. 모든 블럭 장난감이 다 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장 가치가 높거나 마니아층이 탄탄할수록 그 값어치가 오른다고 합니다. 가격이 오를 만한 모델을 골라내는 안목도 중요하고요. 또 개봉되지 않은 상태로 최소 5년 이상은 깨끗하게 보관, 유지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집에 있는 거 안 되죠? 그러네. 안 되죠? 안 돼. 제가 옛날에 쓰던 것도 버린 게 좀 아까울 뻔했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 외에도 또 어떤 이색 재테크가 있을까요? 화폐 재테크인데요. 저도 어렸을 때, MZ 때 나이 때 했거든요. 요즘 MZ들도 화폐 재테크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기억을 하실 텐데요. 10원짜리 동전은 60년대 만약에 10원짜리가 있다? 어마어마한 가치가. 잡기가 힘들죠. 100원짜리 같은 경우에는 70년대도 상당한 가치가 있는데 74년에 100원짜리 동전, 3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다. 500원은 지난 1998년에 한정 수량된, 저거는 100만 원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찾기가 굉장히 힘든데, 하여간 동전을 받으신다면 저렇게 연도를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하나가 기념화폐입니다. 71년에 발행됐던 반만연 역사 기념주와 12종. 이게 경매해서 4천만 원, 4천만 원 돈에 낙찰이 됐거든요. 100원짜리가? 기념화폐 쪽도 한번 노려보시면 좋고, MZ들도 이렇게 찾는다고 해요, 동전을 가지고. 저거 좀 알아봐야 되겠네, 몇 년도 건지. 그러니까요. 지금 동전이 있는데, 연도 적어놓고 한번 이렇게 봐야 되겠어요. 보입니까, 그게? 보여요? 봐야지. 예전에는 우표 수집 같은 것도 하고 이랬었는데, 요즘에는 MZ세대의 재테크하면 생각나는 게 또 운동화예요. 운동화. 지난달 대구 한 백화점에서 한 브랜드의 운동화 사려고 백화점 땡 하자마자 사람들 엄청 몰렸던 그 영상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나가는 영상 보시면, 에스컬라이트에서 뛰고 심지어는 역주행까지 하고 있죠.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뛰는 사람들 중에서 진짜 진정한 운동화 매니아도 있습니다. 있었지요. 그런데 중고시장에 대답하면 최소 서너 배 이상 비싸게 받아야 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운동화 재테크를 하기 위해서 저렇게 몰린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는 운동화 재테크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이거 당첨되게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좀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려고 기다리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게 진짜 돈이 되긴 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돌 가수 그 친구, 그분 같이 했었던 한정판 운동화 100쪽, 한 20만 원 돈이었던 것 같거든요. 당시 판매가가 현재 1000만 원대 이상, 60배, 1300만 원대에도 실제로 판매가 됐다고 합니다. 저 정도면 발에 맞는 신발을 고르는 게 아니고, 신발에 내 발을 맞춰야죠. 들고 다니죠. 그리고 안 신어요. 안 신어요. 안 신어요. 보관함에. 그 밖의 이색 재테크는 뭐가 있습니까? 흔히 굿즈라고 하죠. 업체에서 사은품으로 주는 걸, 그걸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 작년 여름에 그거 들고 다니는 건 많이 봤는데, 별다방 카페 있잖아요. 거기서 음료 16잔 마시는 고객에게 사은품으로 여행가방, 이거 이거 줬었어요. 이거 이거 받으려고 엄청난, 커피 안 먹는 사람들도 커피 사 먹고 난리가 났었는데. 나 그날 뭔 일 난 줄 알았어. 그러니까요. 온라인 중고 사이트 등을 통해서 최고 10만 원대에 거래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그리고 이제는 모바일을 통해서 너무나 쉽게 웹툰을 볼 수 있지만, 아날로그 감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오래된 만화책 수집이 뜨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옛날에 학교 땡땡이치고 만화빵 많이 갔었잖아요. 재웅님은 아실 거예요. 만화책. 1940년대에서 60년대 발행이 됐던 그 만화책은 최소 100만 원에서. 그래요? 수천만 원까지 거래가 되고 있다고. 아니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잖아요. 취미가 재테크가 되는 거니까. 즐기면서 돈도 벌고. 요즘 젊은 층들은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Z세대들의 이색 재테크, 체크 포인트가 있습니다. 다 되는 거는 아닙니다. 그렇겠죠. 첫 번째는 희소성이 있어야 되고요. 희소성만 있으면 되냐. 그렇지가 않아요. 누군가 붙어줘야 되는 수요가. 수요가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희소하는데 아무도 안 찾는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단기적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묵혀둔다. 한 1, 2년 뒤에 승부를 본다. 이런 마음이 필요하고. 마지막이 중요한데요. 저거를 본인이 신는다거나 쓴다거나 개봉해버리거나 그러면 안 돼요. 고의고의 아주 그냥 깨끗하게 보관을 해야 됩니다. 미개봉이 가장 좋습니다. 저거는 아주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모시고 지켜보다가 돈이 되면 되파는 거예요.